자 이번의 게임은 The Bridge Cause 2 The Extrication 여기교 2 자유로운 영혼의 길 이라는 스팀 신작 공포게임이구요 게임 가격은 27,800원입니다 대략 2년 전에 업로드했던 여기교의 두 번째 신작이 이번에 출시를 했네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신입생 환영 행사인 호러 페스티벌을 앞둔 영화 동아리 학생들에게 생기는 일 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et Him! 본편은 1960년 문화 대학교의 대인관 침샤 시계 털! 빨리 털! 너는 내게 슈요이 잘 집중해야 돼 이해하려면 잘 집중해야 돼 이해하려면 잘 집중해야 돼 이해하려면 오 연출 좋은데? 연출 좋은데? 젤 dampened super 시민이 지금 게임이 끝난 게 아니고 처음에 보여주는 건가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지? 기자인가 보네요? 주인공이? 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데모 버전으로 진행했던 파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했었죠. 짧게나마 이동하는 키. 이제 시작이구만. 자전거. 분위기가... 분위기가 으스스하구만? 경비 경비. 몰래 들어가야 돼. 누군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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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게 안 보이나? 안 걸렸다. 안 걸렸다. 이 때 내가 따라 불렀어야지. 흥얼거리는 거. 도망갔을 텐데. 그렇지? 휴. 걸리지 않았어. 건물에 잠입하세요. 포스터가 있네요. 영화 동아리 학생들이 촬영한 공포영화 원귀루의 홍보 포스터. 대인관 치정살인 사건을 각색해 촬영했다. 예고편이 공개된 후 이상한 장면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인기를 구가하게 되어 의도적으로 관심을 끌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아까 주인공이 핸드폰으로 보고 있던 그 장면인가봐요? 여기 왠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잘 열리네요. T버튼 누르면 핸드폰을 켤 수 있대. 왕주임 수신전화. 전화 한번 걸어볼까? 받으려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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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이 핸드폰으로 인기한 공포영화 원귀루의 홍보 포스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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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기가 한입이 없을 것 같다는 것일 거죠? 아 뭐 착각한 거 아니야? 다시 걸어 뭐야 어 안돼 지금 끊으면 안돼 다시 안 받는 거 아니야 이제? 죽은 거 아님? 왜 이렇게 잘 받아 뭐야 이상한 사람이네 아빠 문자 내용인 거 보네요 집에 안 들어오는 거니? 네 조사하고 싶은 사건이 있거든요 엄마한테도 말 좀 전해주세요 예능 쪽으로 바뀌었다면서 또 무슨 사건이냐? 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같네 공무원 시험 보는 거 어떠냐 거절 저는 훌륭한 기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걱정이시라면 그냥 나가서 혼자 살게요 알았다 일이 끝나고 연락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구나 이기자 음 뭐 그런 일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 대강당 음 오케이 볼만한 건 이 정도? 일단 잠입을 좀 해볼까? 엘리베이터는 안 되지 않을까? 이건 잠입이 아니잖아 이용할 거 다 이용하는데? 계단으로 안 가도 되나? 어디로 가지? 지하 1층? 음 KGG K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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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러디인가? 어 안에 뭐가 있네요 앉아서 어 들어갈 수 있어 이거 뭐지? 치킨통 안에 뭐 들었나? 어? 이거 뭐야? 뭐임 이거? 치킨 브랜드 귓얼 콜라보 한정 피규어 어... 그냥 피규어인가 보네 콜렉션 챙겼대 여기 안 들어가지고요 다른데 볼만한게 위에서 물이 새고 있나봐 자판기는 사용이 안되네요 다른데 열리... 헉! 뭐야 정체불명의 잔해 학생식당 바닥에 떨어져있던 정체불명의 잔해 대체 무엇의 뼈일까? 뭐야 누가 들어갔나? 안 열리는데 이거? 이게 무슨 뼈일까? 고기 돼지고기 이런건가? 여긴 비었고 이 문이 왜 열렸다 닫혔을까? 안에... 아무것도 안보이네요 사람은 없어 한바퀴 둘러보고 다른층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스타벅스 스타벅스 패러디인가봐 이거는 응 여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네 볼만한거 없는거 같은데 여기는? 이제 가도 되겠다 1층으로 가보자 1층 1층으로 가보자 1층 2층으로 가보자 음... 알려주는 학생한테 연락하는건가봐 교관실? 자료실에 열쇠는? ㅋㅋㅋㅋ ㅋㅋㅋㅋ 잘되있다 번역이 미친 개쩍이네 도와줘서 고마워 고수익 알바라고만 써있어서 아 그래도 이제 돈을 주고 부탁하는거구나 고마워요 이제 열쇠 챙기러 가야되나? 오케이 오케이 땡큐요 1층 교관실로 향하세요 여기가 지금 1층이긴 하거든요 여기 안되고 대인관 가이드 수첩 대인관의 평면도가 수록된 신입생 가이드북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열어보자 음 교관실이 지금 여기에 있네 우리가 여기 있고요 바라보는 시점도 보이네 그럼 여기로 통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지도상 여기가 교관실 같은데 음 맞네 교관실 코고는 소리 교관실 조용히 들어가야 돼 뭘 보고 웃는 거야 미친 거 아닐까 다른 사람들하고 있음 고맙고 다시 잠들 웃음 다시 잠들 tule 오케이 수능 거니 번 스스로 이동하거나 물건과 접촉할 때의 소리 그리고 주변 환경의 소리까지 전부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움직여야 돼 열쇠를 찾으십시오 여기 뭐가 있다 어 리모컨이었어 어구로 끌었다 이게 기울기나 이런게 안되네 여기 한바퀴 도는거 아니겠지 방금 뭔소리지 깃깃 소리 난거 아이씨 나 가야되는데 저기는 아이씨 아이씨 뭐하는거야 나 넘어가야되는데 뭐해 빨리 저기로 가야되는데 이사람 여기 어그로 끌거 없나 여기 어그로 끌거 없나 아이씨 지금 가면 안될거 같아 왠지 이제 뒤돌아서 나오지 않을까 어 나 온다 나 온다 나 온다 이제 여기로 한번 갈거야 같이 내기 내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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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소리가 아 여기 뭐 떴는데 저거 확인해야 되는데 야 들어온다 여 땄어 아 깜짝이야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기치기 펴고있나봐 이거 밥솥같은거 있는데 저거 뭐 상호작용하면 어그로 끌 수 있나 근데 했다가 바로 돌아보면 위험해 안돼 건너지 말자 클래식 고전 음악 테이프 뭐야 이거 아 깜짝아 뭐야 왜 걸렸어 아니 왜 걸렸지? 바로 들어가자 바로 걸어갈 수 있나 혹시? 하하하하 어 빠르게 가 아잇 하하하하 이건 뭐지? 하이 아무것도 없나 어그러졌어 나갈 준비 나갈 준비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안보이겠지? 이걸 못보는것도 말이 안되긴 하네 그치? 하하 으아 유아 으아 오케 쉬잇 하하 하아 쉬잇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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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야 이거 건강보조제 몇 마리나 되는 나이든 암탉을 정성스레 끓여 농축한 건강식품 챙길 수는 없는 건가? 오케이 일단 나가자 아 됐어 됐다 됐다 이제 그러면 지도를 보고 교관실 들렸으니까 자료실로 가야 되는 자료실 저기 길이 막혀있는 것 같은데? 위로 경유해서 올라가야 되나? 막혔어 여기로 가야 되는데 계단으로 가보자 여기는 경비가 없으니까 막 달려 컴퓨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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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지금 넘어온건가? 으음 쭉 가서 가면 되겠다 잘 넘어왔네요 여기가 자료실이야 열쇠 됐스 됐스 탐색 진행 특수 기하도형 패널 기하학적인 도안이 새겨져있는 투명 패널 왠지 비슷한 다른 패널이 있을 것 같다 벽에 장식된 예술적인 그림과 흡사한 분위기를 풍긴다 뭔가 관계가 있을지도 으음 이거네 끼워주고 하나 더 찾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정답이 나올지도 비밀번호 입력하는거지만 지금 우리가 몰라 이 비밀번호는 이걸 먼저 해야될 것 같아 음 조사할만한게 어 여기도 있다 나이스 챙겼어요 두개째 그럼 비밀번호 얻을 수 있겠지 어 7006 근데 순서 잠깐만 7006 상관없나 7006 7 0 6 아 순서 색깔대로 0706 0 오 오 테이프 테이프가 있네 no 돼요 오 ала 좋아 hoo 아유, 정말 너무 이상한 거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너는 정말 이상한 거에요. 동생, 너는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에? 아유, 그렇지요. 너는 정말 이상한 거에요. 지금의 맵이의 답변은 정말 이상한 거에요? 걸리겠다. 신흐서 신문, 지자 랜수유. 오오오오, 넌 너무 이상한 거에요. 아유, 정말 사랑해. 본인 더 더 멋진 영상이에요. 아, 네. 이렇게 해봐요. 아, 안뇽이네요. 계획적인 것 같아요. 둥기둥기 해주면 넘어오겠구만 엉… 유행 아니요, 가서 확인해봐요. 어, 이렇게. 어, 네네네. 제가 먼저 확인해봐요. 소스해 주세요. 그럼 여기 좀 기다려 주세요. 아... 아직도 못 찾았다 됐다 소리가 너무 크다 가서 봐봐 어, 어, 어... 설치면... 어어... 어... 안전해라 바로 간식은! 바닥에 몇 번 잊지.. 다음날 결정한 것 같다 다음날 결정한 것 같다 다음날 결정한 것 같다 다음날 결정한 것 같다 자, 이리와 네, 이거라 친양제컷 제일 좋은 것 같다 어디서 시작한지 아니면 어떤지 알았다 내가 말할 때 문화가 다가고 잘 모르는 거 아냐? 모르는 거 아냐? 알고 있나 보네. 근데 그 후에 또 죽는 거 아냐? 뭐야? 근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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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원래는 나에게도 써 봤을까? 어? 어? 얘기할 수 없지. 그는 새로 mountains에다. 뭐 3C? 어떤 제품이 많이 outros. 어어... 그럴 수 있짓. 어? 에도용, 너 왜 갑자기 궁금해? 내가 아까. 과거의 특정 일어이기도 했었고. 어? 예시요? 그러면 버스치고. 네시요? 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아휴 너무 좋은데 아니면 이를 또 한 번에 정말 힘든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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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데 아휴 너무 온다, 너무 온다. 아주 미니시구만. 그는 우리 학교에선, 학원의 공장에 관한 공장에 관한 공장. 옛날에는, 어떤 인식을 살고, 손을 손을 다 사서, 또 학원을 찾고. 하여튼... 안전해. 미안.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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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제가 자신의 일이 일어낙지 않습니다. 안전해. 응, 그 놈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나? 역사 구역으로 향한다고 말해주래. 비타민 탄산 음료 꾸준히 팔리는 상품 중독될 것 같은 좋은 냄새가 난다 잘 마실게요 근데 이거 바닥에 이걸 왜 지우고 있었을까 어? 어? 어디 갔어 그거 뭐야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 저 틴커베르 뭐임? 뭐지?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건가? 어 이제 갑시다 때가 된거 같아요 어,홉 롤 나아,잡아 에? 에이,팔세아 롤電티,뚜화해라 회 롤 퇴어,가 경콤아 걸읍시다 회 롤 여기로는 안가봤는데 아까 계단 어디가세요? 뭐야 뭐 보여주려고? 강아지 키우나? 말을 병원 어? 으헤헤 으흠 흠,흠,흠,흠 흠,흠,흠,흠 엥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인사 여러분,대모님,이 등래 호감작했다 내적 친밀감 쌓았어 지금 이건 뭐지? 로맨스 서적 자판기에 빙의한 유령과 인간의 끈끈한 인연을 맺어 음향의 경계를 넘나드는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그렸다 그렇구만 헥 뭔소리야 뭐지? 뭐야 여기 위에 뭐 올려둘 수 있나? 이거라도 먹어볼래? 선배님? 올려놓긴 했는데 뭐 상호작용이 안되네 암마 깜짝아 뭐야 이거 아니라는 건가? 개통조림? 귀여운 시바견? 개봉하지 않아도 농후한 고기향이 느껴진다 콜렉션을 얻어 뭐야 이벤트 같은 건가 봐 여기에서 뭐 하세요? 응 응 오 음 음 음 음 2때만 할 수 있는 거 다 놀아보야만 뭐야 왜 이렇게 덤덤해 뭔데 아니 뭐 말이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늘상 있는 일인가 놀라지도 않으시네 설명해 주시려고 시원형 여기 뭔가 많네요 문화대학교는 모두 4개의 캠퍼스가 있으며 총면적은 100헥타르에 달한다 경치 좋은 산과 맑은 공기로 학생들이 식경과 인품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1959년 착공한 본관은 견인불발 동심인성의 견인에서 뜻을 따 대인관이라 명명하여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주 나도 공부하러 왔네 본관은 해외 건축가를 초빙하여 설계했으며 건립 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건축상을 수상하였다 1959년 8월 14일 대인관 착공 초대 교장 시원슝 및 이사진과의 기념촬영 이름이 귀여우시네 네 잠시만요 구경 좀 하구요 문화建校 대인관,建관, 리스 모두가 있는 곳 아 그럼 너 한번 봐봐 봐봐 무슨 문제인지 다시跟我 얘기해 누구 닮았는데 이거? 이거 누구지? 좀만 더 둘러볼까요? 다른거 뭐 상호청용되는거 없나? 다 본거 같애 해바라기 김래원 어 김래원 좀 닮았어 뭐야 어? 야 파이자 오? 응 헤헤헤헤 신신의 상지 호 허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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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헤헤헤헤 쿨하시네 그래도 어... 어... 님은 왜요? 어... 허헤헤헤 허헤헤헤 어... 어... 형이 daughter 허헤헤 허헤헤헤 제가 기억하고 scheint 순하 허헤헤 사진이 약간 얼굴이 지워졌네 저거 어 해식게라 진짜? 왜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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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이렇게 쎈邪 쎈鬼 여기가 여기가 또한 쎈으로 쎈 그리고 쎈의 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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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기 깜짝 게임 쎈 쎊 쎈 쎄 쎄 쎈 쎄 쎄 자, 이거 좀 더 잘 안 돼요 아, 이거 좀 더 잘 안 돼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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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너는 이렇게 오래가 더 오래 지내요. 鬼哦. 응. 응. ed. 说起来也算多了. 该怎么说好嘞? 欸. 不对哦. 这些神啊鬼的, 妳的报道用得到哦? 这个... 呃, 呃, 11.34. 这么晚了? 哎哎哎哎, 哎哎, 哎哎, 哎哎哎, 哎哎哎, 전기차 안 넣었고 아니 아니 이만 구성이 너 빨리 떠나 미안 오늘 몇 일일일까요? 8月21일 야 22일워 미안 아, 안잠, 안 먹은데? 야, 아, 아, 아는 아니요? 아, 아 일단 해주세요 너는 왜 안와요? 너무 늦어 12분 정도 빨리 떠나세요 방금 강영웅 아저씨인줄 괜찮아요? 돌려볼까요? 녹화테이프 재생 아래 뭐 할만한 데는 여기밖에 없을 것 같네요 방영실 오 딱 있네 이게 원본 테이프래 인터넷에서 풀린거 말고 뭐하는걸까요? 무슨 의식같은거 하는거 같은데? 괴담처럼? 12분 정도 다른 세상으로 가는건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가고있어 뭐야 랜턴을 들고 있나? 뭘 유심히 보는데요? 엘리베이터 벽면을? 엘리베이터 벽면을? 뭐지? 잠깐만... 뭐지? 뭐지? 이렇게... 왜요? 이 암인은... 왜요? 뭐지? 뭐지? 왜? 유등을 조사하세요 이거? 이것만 빛나나요? 랜턴? 음... 퍼즐을 풀어야 열리는 거구만? 구우는 거구만... 걸어 영등... 지워도 되나요? 호우위원...? 매우 안녕하... 아, 김래원 얼굴 보일 때 웃겨버리네. 응? 저보... 저보... 어, 뭐야? 귀신... 응? 목걸이가 있네? 처음에... 이 목걸이도 한번 보여줬잖아. 반응을 하네? 으악! 요타... 그 뭐야... 아유, 지다하다... 호원등 음기 몰아내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호원등을 사용 단서에 따라 숨겨진 물건을 찾아내고 해당 흔적을 조준하면 일정시간동안 재현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런식으로 여기도 있네... 피모든... 손바닥... 근데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려...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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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키는중... 이곳에서... 여기가 뭐지? 뭐야? 살려줘 엘리베이터 이런 식으로 몰아낼 수 있나봐 음기를 엘리베이터 안돼 안돼 12시가 되어버렸어 마음의 준비를 해야되고만 으응 나 지금까지 냉면을? 어? 12시가 되어버렸어 동생이 져야 저는 황팅팅!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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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팅팅이 겪은 걸 내가 겪게 되는 걸까, 이제? 같은 상황이잖아 엘리베이터에 갇혔고 헉... 깜짝아 ㅋㅋ 뭘까? 씩... 바닥에...피가 엄청 많아 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에 있어 누구세요? 아이구 뭐야 엘리베이터 어디갔어 따라온다 호원등 원신수호 호원등에서 호원이라는 글자가 완전히 켜지면 소지자는 귀신의 치명적인 공격을 1회 회피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이후엔 게이지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만 재차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오시는데 지금 불이 이게 밝혀진 거잖아 호원이라고 대바대로 치면 칼찌 같은 건가봐요 기회 한번 얻는 거 같은 느낌 어디갔어 이거 음기 몰아내야 되나? 물러가라 아 안 돼 소리 오 오 여기 아래선 안전하겠지? 얘가 봐봐 몸은 앞을 향하고 있지만 머리는 뒤를 보고 있으니까 여긴 안전할 거야 지금 조심해야돼 달려 어 엄마 깜짝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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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조심하자 조심 다행히 이런 아래 숨으면 볼 수 없나봐 나도 거기로 지나가야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건드리면 소리가 날 거란 말이야 소음 응 잠깐만 여기도 빨리 물러가라 해야 돼 어 잠깐만 걸렸다 아닌가 어 걸릴뻔 했던건가 앉아서 하자 앉아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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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지금이라면 됐어! 됐어! 도망가! 도망가! 안 돼! 어, 살았어. 뭐야?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신분증? 황팅팅? 맞네, 황팅팅. 뭐야? 어, 경비! 안 돼! 으아악! 어떻게 됐을까? 여기까지가 이제 데모 버전이었어. 아... 도대체 해야拍还是不拍? 이건 큰 문제. 이게 동아리 학생들 이야기인가? 어? 어? 좋은 아이디아! 그렇게도 걱정하지 마세요. 으아악!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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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마음에 든다! 영화 섞어 말하는 거! 이 프링글스 뭐야? 각자 개성이 있다, 캐릭터적인 电视那个甜心主播莲淑宇 宇宙赞吧 nice,那个漂亮的大美女 没事 要拍知道拍到好,这点都没意见吧 现在呢,离手印还剩十几天 还要拍摄,剪辑跟后制 嗯,11点前把拍摄前的工作搞定 钱搭导演 OKOK,那我用个走位图 好了,就可以开会了 OK,来看看 只有跟其他走位图去了 一个先收回仓库了吧 另一个,好像之前被校看设,借去采访用了 哦,谢谢了 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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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귀루 영화 촬영 제안 대감독 첸 주인공이죠 동아리에서 감독 재무금융학과 4학년 첸 런지에 각본 연출 공예 디자인학과 3학년 위하이러 편집 촬영 수의학과 2학년 우쯔난 여기 모여있는 애들이죠 목적은 호러 카니발 이벤트에 맞춰 문화대학의 1960년 치정살인사건을 재구성하고 공포 영화로 제작하여 더 많은 신입생을 유치 5인 이상의 동아리가 되는 것이 목표 5인 이상의 동아리의 동아리의 동아리 계획같은 거고요 영화 대본 대본들이고 봅시다 이거 뭐야 음 이거 장면을 보고 내가 배치를 해야되나 보네 주전자 앞에 앉아있고 옆에가 목걸이 있는 캐릭터 여기 주전자 여기 주전자 여기다가 원래 있는 장소네 그러면 그치 얘들아 찾는 거 좀 도와주지 않을래? 1편에서도 나 혼자 녹아다 하더니 여기 여기도 그대로야? 어디까지 가야되는 거야 여기 맞나? 혼자는 무서운데 여기 뭐 없는 거 같은데 여긴 아닌 거 같아 반대쪽인가? 얘들아 여긴가? 여기 있겠구만 여기 있네 어? 미 획득 종이인형 다른 거 찾아야 되나? 그걸 여기 가져왔어야 됐나? 1960년 치정살인사건 당시의 기사는 교내 간행물 동아리 내부에 봉인되어 대여금지 처분을 당하기도 했었다 대인관 살인사건 해외 건축가 옌 슈원 행방불명 교장의 딸 시요우이 절명 며칠 전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린 교내 치정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동교의 건축 설계를 맡은 건축가는 주차장에서 교장의 딸과 감정 싸움을 벌이다 사부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 측 발표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음... 아까 그거 여기 가져와야 되나 보네 얘들아 심심하지도 않아? 아주 뭐... 살판 났네 이거 가져가는 건가? 오... 열쇠 나왔어 영화 동아리의 작은 방 열쇠 아까 거기 잠겨있던 데인가 보네 이것도 챙겨줘 얘들아 배우 하나 좀 해보자 장마아 대導演 빨리 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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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귀된 촬영 제안 예전에 하기로 했었던 건데 없고 다른 걸로 하는 건가 보네요 발레리나 귀신 근데 하필 발레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접었나봐 여기는 뭘까 반응이 없는데 반응이 없는데 다른 거... 뭐가 있을까? 어 여기 하나 있네 앤 슈원 종이 인형 캠퍼스 괴단 모음집 유명한 교내 화장실 괴단 다양한 버전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따금 밤늦게 대인관 어느 층 여자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한다 한 번은 여자 화장실 옆 교실에서 자습을 하던 여학생이 더는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가는데 그 중 유일하게 문이 닫혀있는 칸을 발견하게 되었고 아래 틈새를 바라보니 털이 수북한 개의 발 4개가 왔다갔다 하고 있었다고 한다? 강아지발? 이게 여긴 못 올라가네 여기다가 알맞는 거 넣어주면 오 하나 더 넣었어 시원숑 창기구 됐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놔두고 여기에다가 꽃을 들고 있어야지 OK 됐다 OK 首先 이开始의 카메라 여기 네 네 네 그리고 우라우 하늘 여기 네 네 여기 그러면 오메이입을 시청으로der 이 시각으로 인정과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러면 네 그렇죠 그렇다 그럼 이 시각이 DVD Ariana 그치鬧이라서 許又怡是一個被父親送去新娘學校 從小被保護養大的小女生 而且就算她發現顏書文有問題 大概也不能怎麼樣 唉, so sad 想到這是真實的故事 就覺得許又怡好慘哦 你幹嘛? 找什麼? 之前我就想啊 如果顏書文真的無敵猛 許又怡靈魂被她困在這棟樓裡 說不定就在這裡看我們 騙人的吧 可是之前我就有聽過 有人晚上看到許又怡的瘦誒 哭誒 不不不,還是不要再比較好 希望她的靈魂早日安息 我同意 沒必要人都死了 還要被一個死變態繼續糾纏吧 嗯 好啦,回歸正題 這場應該沒問題了吧 嗯,這邊許文雄介紹完許又怡 兩邊誰好樂就差不多了 再來呢,是許又怡拿著茶壺走出去 然後顏書文找了藉口跟上去 怎麼會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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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真的看到許又怡的瘦啊? 怎麼會啊? 白癡喔 藏庫那邊有奇怪的聲音啦 哇,你會怕就讓我去看吧 哇,你會怕就讓我去看吧 哎,哎,哎,誰會怕啊? 我自己去就好 我自己去就好 我自己去 我自己去 什麼? 你就讓前生表現一下吧 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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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뭐야? 왜 샤머! 누구세요? 누구시죠? 여우 방치! 빙새머! 뭐야? 문이 잠겨왔는데? 설마? 박물사 나 전Cap 에 grieving ㅡ 안台灣 오.. 알람이 States 아니실 것같은대 비 Veronica wollten 없으니 solo secure 뱅뱅 왜 이렇게 안 죽을래? 죽을래! 죽을래! 전교 2등의.. 원안인가? 뭐야? 무슨姐妹 진짜 잘 안 죽을래? 뭘 던졌어? 뭐지? 얘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소음 들었으면 와서 무슨 일이라도 한마디 해 줘야지 들리지가 않나 봐 리月平? 에! 아! 천연姐! 니也去太久了吧 오래 걸렸어 뭐해? 음.. 저.. 刚刚 창고裡面有人在哭 然后还丢东西出来 음.. 奇怪 钥匙这只有一副啊 怎么进去的? 음.. NO 난去 왜 가져가 내가 너가 들고 있어 한번看看吧 뭐라고? 레이디 퍼스트 야! 뒤에 있는 놈 어디 가? 스프링글스 아까 뒤에서 기지개 펴고 있지 않았어? 갑자기 싹 사라졌네? 분위기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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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금방 나갈게 잠시만 발레 우승 트로피 오래된 발레 우승 트로피 누군가 상자 밑에서 꺼냈다 우승 리유에핑 떠들지 않기 음식물 반입 금지 배달원 진입 금지 지각시 벌금 문 잠그기 별거 없나? 발레리나 왕관 수석 무용수를 상징하는 왕관 진정으로 훌륭한 무용수만이 이것을 착용하고 멋진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수석 무용수 이것 맞지? 찢겨진 여성의 사진 누군가 사진 속 발레리나 한 명의 이름표 리유에핑을 지우고 리유에홍으로 고쳐놨다 음... 아까 그 대사의 내용이 대충 추측이 가는구만 사진을 찍고 괜찮아요? 가자 뭐지? 뭐지? 무슨 말이야? 정말 신기하다 창문이 없었고 창문이 없었고 창문이 없었고 창문이 없었고 왜? 그 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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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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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프링클스 어디 갔냐 아 여깄네 너 쫄아서 튀었지 맛있게 오크 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도 다가야 해! 오늘은 다가야 14시까지 가고 다가야 해야 해! 모든 사람은 onu 찾고 여기로 가고 내가 무슨 소리가 뭐지? 왜 이렇게 말해볼까? 주인공 그렇게 말해볼까? 하이튬! 우리 나도 좀 같이 좀 하자 얘들아 혼자 겉돌기 싫어 너 왜 이렇게 정직하게 서있어 뭐 한대매? 렉 걸렸니? 나만 움직이는 거야? 차추전자 이거 보고 해야 되나? 배치를 선물 어디 보자 테마의 경전 도수를 전수받은 제자 수의학과 테마왕자 우쯔난 편찬 아내는 각종 귀신을 만났을 때의 테마법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귀신에 씌이면 뺨을 후려쳐서 손바닥에 진기로 귀신의 음기를 몰아내기 가위에 눌렸을 때 큰소리로 욕 퍼붓기 인체 핵심이자 가장 원시적인 단전기회로 귀신 몰아내기 등등 한 권에 2천원에 팔겠음 아이와 노인은 절대 속이지 않아 오케이임 일단 도구 어? 이거 볼 수 있나? 근데 아까 그곳에 조건이 좀 더 좋았다 왜? 어? 어?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문구에 조건이 좀 더 없않아 곧이 박수 오케이 오케이 내가 좀 봐 하하 Christine, I'll hold it. 그래 그래. 나만 믿어, Heider. 일단 도구 좀 챙겼어. 너는 이거 가져. 그래. 너는 이거 가지고. 당신은 이거 가져왔어. 나 황스는, 내가 가져올지. 응. 응. 잘 해보자. 어, 뭐야 부적 그냥 받아 맞아, 오다 주웠어 하얀 장미 클래퍼 보드? 자, 간다 얘들아 액션! 시가 출생, 인피端正 음, 인연이 강하오다니 4岁 응응 아, 연다建筑师 这是小女,徐又怡 徐又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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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ulos네? 에? Well, I have anach sente Ear A and the one 어.. 참... 도대체? 미안해 얘들아 다시 할게 그럼 다시 한번 준비 3 2 1 시작 이제 뭔가 나올 것 같아 왠지 수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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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자수생 연식완전 뭐야 얘들 어디갔어 하이라는 Bobby 넌 어딨어 뭐 뭐 뭐 뭐 뭐 뭐 낯몰 뭐야 이거 어.. 잡혀가는건가? 어! 끌려간다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어 깜짝아 여기가 어디지? 에트론 어디간거야 폭..살 아빠! 너희들 여기있어? 뭐야 이게? 젠장... 내가 죽을래? 이런 젠장... 얘들아... 어디있는거야? 날 부르는거같은 느낌인데? 여기... 어디있어? 어디로 가야되지? panel Museum 백룸인가? 어쒂... 어... 어어어 잘못 내린건가? 어떻게하냐 이거? 여기 애들이 있을까? 다시 돌아왔어 아 애들아 장난 그만쳐 여기 있구나 애들아 애들아 아 오늘 내 생일인가? 애들아 어딨니 게임 동아리? 누구 있나요? 어 뭐야 아 뭐야 게임 동아리답게 장난치는 건가? 꺼져 주사위 뭐야 워털 시니마 암시 아일러 잔인화 빨리跟我说 애들아 뭐야 왜 저래 괘씸 괘씸 다수 다수 지금 부자 장관실 황웨이 누구야 어 저 동시 정말 재미있어 이 주부라고 와 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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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는... 내가? 너는 왜? 너는 왜? 너는 왜? 너는 왜? 너는 왜? 네, 너는 왜? 너는 왜 여기가? 워랄? 하이 러? 아니면 너는 어디에 있는지? 너는 왜? 지금... 흐흐흐흐흐 숨바꼭질 게임 시간이래 숨바꼭질 게임 시간이래 왜? 너는 왜? 너는 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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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 쇼! 찰찰, 내가? 어? 찾아야 돼지? 오케이, 잽싸게 찾아주지 게임 시작! 너는 일단... 5분? 여기 안에서 찾는 거야? 어떤 힘에 의해서... 안 열리는데... 뭐야 이거? 휴대용 모형 USB 칠선건 모양의 USB고 일단 얻었어요 어? 이 노래소리들 뭐야? 어, 설명서 AR 게임 귀신 인형과의 숨바꼭질 게임 설계서를 플레이어에게 제공 힌트! 악령의 본체와 분신 외관상 큰 차이 클리어 조건 제한시간 내 악령의 본체 3회 찾아내기 키 아이템 칠선검 오케이, 빨리 일단 USB 얻었으니까 어, 여기다, 꽂아 아! 와! 된건가? 응? 뭐지? 여기인가? 수고하다! 아, 나 알겠다 알겠어 뭔지 알 것 같아 뭐냐면, 클래식 밀크티야 음 뭐가 문제야 안돼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잠깐만 왠지 알 것 같아 여기다! 여기면 본체가 없었거든 위에 됐다 해냈어 어? 시간 여기 아 아 아 헉 아 자, 일부러 이제 못한 척해서 죽는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초고스플레이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데드신 한번 보여줘야지 자, 여기 봐봐 이렇게 보면은 색깔 보면서 자, 여기 아까 그거 어디갔어 여기 있지 딱 챙겨가지고 여기다 싹 꽂아줘 그냥 봐봐 찾았지 색깔이 힌트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봤을 때 가짜야 이녀석 아니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정답은? 이녀석 끈 색깔이 잘 아니야 이녀석 아니야 그러면은 어디 있겠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얘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이 자식 여깄다 이 자식 여깄다 아, 얘 아니었어 왜냐면 그 때 한 번은 내가 여기 있다 얘잉? 색깔 구역 잘 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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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아니야 얘도 아니야 아니 어디있는 거야 도대체 놓친 모니터가 또 있나 어디있지? 어디있을까? 아니 저쪽? 어디? 어! 여깄다 여깄다! 여기야 여기 여기! 여깄다! 찾았어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찾으면 끝 마지막 한 번 여깄다! 찾았다! 아니 약간 색이 빠진 건 줄 알았어 왜 잊지 않나? 히히히힣히히히ً 호흐흐흫 наг 는 이거 Sven 있ㅅ comb breve role fulfillment 완성 鐵 흠! 다가오지! 헉... 아니... 죽지 않았어. 애들은... 여기 또 여기 또, pat에다, 아니,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애들은... 네, 너 왜 이러냐. 여기 또, 여 defensejar 수 없지! 여기 또, 여전히 죽은uta. 여전히 죽은 것 같아. 여기 또, 다가오. 귓대로 죽은 거냐? 도대체 죽는 것 같아. 저기, 흠, 이쪽으로 죽는 건가요. 선글라스 아저씨? 경비? 경비? 경비 아저씨인가? 에이 그러지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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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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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어 갔나? 어 정신 차려 자 저不是 뭐 如果那个小鬼说的都是真的 要趕快找到海鹅他们 맞아 무사하려나? 얘들아 얘들아 내가 찾으러 갈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이거 뭐지? 신비로운 비 따라가기 어 저.. 저又是什么? 틴커벨 구..鬼魂? 저该不会是 우老说的那个兽 어 어 好像带我去哪里 어떻게 가는 거지? 好吧 也没有其他路了 에이 不好吧 어 근데我来这里做什么 廁所鬼故事很多 这里又是女生廁所 어 이거 아까 봤던 그거 아냐? 개 다리 어 어 어 等等 等.. 等等 廁所不是有什么真子 어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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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군가 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아 왠지 뒤에 헬베 있을 것 같은 느낌? 장난꾸러기 아니야? 어 내가勇敢 我是个男人 아 진짜 있네 아 이 개자식 이러마 너 어 是我 是我 우老 아 어 어 어 왜又是你呀 우 하 멀쩡하네 是我 라 大哥 그 내가 맞춘 거 쩐다 그치 역시 감히 좋아하나 아 아 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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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들어간나 보네 하하하 하하하 하하 뭐 어 수염 가짜였는데 어 아 우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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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다. 어떻게 하면. 수공이 무슨 공묘지요? 응. 아니요. 30, 40년 전 그 여전한 사람은 그 여전히 이루어지는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그? 후당 후당 후당. 너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뼈 자국 남은거 봐. 너는 그렇게 많이 담당자. 결국 끝까지 다 죽을 수 없어. 틴커벨? 낚시 아니야? 함정? 아 나 또 여기 밀어버리는 줄 알았네 얘가 여긴 해? 여긴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이것은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재테크 투자 저서다 얻을 거면 없나? 가자 따라와 갑시다 와 이거 뭐야? 오라고 아이씨 빨리 오라고 어 저 위에 있다 아 얘도 여기 들어왔다가 갇혔구나 여긴 뭐하는 데지? 왜 안나와 보드게임 동아리 보드게임 나 약한데 잘 못하는데 잘 못하는데 응 여기 안에 열쇠 있다 세장 안에 응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구해줘? 아... 아, 뭘 해야 되나 보다. 하나씩 다 클리어해야 되는 건가? 보물을 조사하기 보물 상자 열쇠 보물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 게임 회사가 정성껏 만들었다. 뭘까요? 모든 보물을 수집하라는데? 게임방에 하나 있고 복도 계단 쪽? 이게 뭘까? 보물찾기 ARG 플레이 가이드 보물찾기 게임을 하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물 지도에 암호를 풀고 숨겨진 보물 3개를 되찾아오면 스태프에게서 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올레스포 스테이지 클리어 상은 그토록 바라던 대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두루마리 수수께끼 두루마리 땡땡에게 전달할 버킷리스트 팁 강력한 괴물에 맞서려면 대응하는 클래스의 인원을 찾아야 한다. 발자국 수수께끼 땡땡을 승리의 길로 안내 지시대로 따라가면 대응하는 답을 찾을 수 있다. 보석 수수께끼 당신은 땡땡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모든 멤버가 보물을 얻기 위해선 중복되지 않은 팀을 구성해야 한다. 오케이 역시 나오는 거구나 녹음된 거구나. 운하대 개그 모험집 높은 빌딩에 혼자 사는 사람이 다음날 저녁에 사망할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됐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뒤디를 준비한 후 낙담한 채 저승사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다음날 밤 저승사자가 올 때까지 겨우 목숨을 부재할 수 있었다. 화가 난 그는 참지 못하고 질책했다. 왜 지금 오는 거야? 영 죽을 기분이 안 나는군. 저승사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엘리베이터가 소리 중이라 한참을 계단을 올라오느라 늦었어. 수 하하하하 하하하 아 나 꼈어 뭐야 여기 뭐 할 거 없나? 오케이 나가보자 여기 뭐 있으려나? 뭘까요 이게? 4라고 적혔어 A는 4 B C 뭘 하는 걸까? 열쇠 아 그니까 뭔지 알겠다 B 1이다 아래 거 보고 하는 거구나 4 1 2 4 1 2 오케이 4 1 2 4 2 오 멋진 키구만 오 접시가 나왔네요 화살표가 그려진 특수한 접시 일설에 따르면 학교 안에 특수한 영혼과 대화할 수 있는 매개체 중 하나라고 한다 보물찾기 대체 현실 게임의 보물상자에 숨겨져 있던 이것은 보드게임 동아리의 진정한 비밀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접시 하나 찾았어 쉽구만 어? 금방 깨겠네 이제 두 개 더 찾으면 되는 건데? 게임 동아리에도 하나 있겠다 여기 학교 안에 있지 자 여기서 금방 찾습니다 여기 안에 있겠구만 아 그런 거 아니겠죠 당연히 어? 어? 저의 친구는 이곳에 계신데요? 엄청나요? 아 귀여운 박연희 뭐 줄게 없다 내가 지금 잘 지내고 있어 나중에 뭐 있으면 갖다 줄게 아 여기도 상자 있네 지금은 모르잖아 세라미 퓨즈 이거 어디다 끼우는 거 있나? 근데 챙기는 게 안되나요? 자 이거 풀면 돼 오케이 머리 좀 써볼게요 아 스토크 같은 거구나 4 3 2가 맞네 맞지? 4 3 2 아 너무 쉽잖아 4 3 2 음 접시가 또 나왔네 끈적한 붉은색 액체 이건 뭘까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지?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지? 일로와 따라와 애송이 따라오 따라오라고? 음? 복도 꺼 했고 이제 내려가야되나? 내려가서겠지? 여기 있겠구만 분위기선 상자 이거다 자 풀어봅시다 이게 뭘까요? 음 이거 딱 보니까 답은 2 3 1이다 2 3 1 왜 2 3 1이냐면 A가 2 B가 3 독이가 1 오케이 2 3 1 2 1 쉽네 퍼즐 난이도가 대체로 좀 이즈하네요 이즈하네요 네 백지 공백의 종이 뭉치 일설에 따르면 학교 안의 특수한 영혼과 대화할 수 있는 매개체 중 한나다 뭐 뭔 소리 이게 내가 퍼즐 푼 소리지 응? 에에에에에 너리요我不知道드 방겐네 빨리 깎아 거기서 뭐하는거야 엔니도不知道 어? 저기 문 뭐야 아 여기 사이 갈때마다 자꾸 껴 뭐가 막고 있는건가? 야 이거 발로 차지마 무서워 아이 차지 말라니까 여기 뭐 해야되나? 아 이거 뭔가 보고 해야되는거 같애 이거 배치를 어떻게 해야될까? 그냥 막 넣어볼까? 응? 안나오지는데? 웃어? 이거 아닌가보다 그치 그럼 여기다가 오 상관인 그린건가? 사이 싹 싹 싹 싹 싹 위자 보드 같은거네 헉 여러분들 사이 싹 싹 싹 마 맞대 맞대 어? 안되는건가요? 오 다행이다 할배는 버리고 가도 돼 어? 들어준다 돌아가나? 갑자기 X로 가는거 아냐? 어 아니다 뭐야 야 안돼 아니 엄청 유쾌하네 친구 이거 뭐야 정체불명의 서류 처음에는 그저 재미로 접선 놀이를 해보고 싶었을 뿐이다 우리는 많은 질문을 했고 그는 무엇이든 대답해 주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뜨려 보는 전지전능한 신처럼 느껴졌다 그 존재는 예전에 만났던 것들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귀신들과의 구별을 위해 그에게 귀신들의 신이라는 의미로 흉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시험삼아 그에게 소원을 빌어보았는데 그것들이 정말로 이루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시험 합격, 남자친구 만들기, 무엇이든 다 중간에 땡땡땡이 있었지만 그래도 소원은 정말 이루어졌다 함께 소원을 빌 준비가 되었는가 책상에 흉신판을 놓아두었다 음... 괜찮은거 맞아? 여길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간거야? 아... 와우... 여길 미끄럼틀 타듯이 괜찮은거 맞아? 죽은거 아냐? 어...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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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엉... 정신 차려 뼈 안 만들어서 때리자 어... 아... 뭐야 정신차려 제발 맞아 일어나라고 이씨 정신차렸구나 뭐야 왜 뭐야 어디갔어 어디간거야 아니 놀라서 도망간 곳이 더 무서운 곳이야 그냥 나랑 같이 있지 여길 어떻게 갔대 어? 뭐야 발레? 뭘까요 어떻게 된거야 뭐야 옷 갈아입고 있나봐 어? 들어가야되는거 아냐? 복도가 바뀌었어 뭐할베? 뭐야? 그림자? 뭐할베? 뭐할베 여기있니? 어? 어? 박연아 아유 무섭다 무서워 어? 너 뭐줄까? 뭐..뭐줄까? 이거 먹을래? 꽃? 맛있어? 아 고마워 연애부적? 황구가 가져다준 연애부적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수없다 이게 왜 나한테 주는거지? 어? 고맙다 연애부적 아이씨 뭐야 이거 여기가 길이라고? 고마워 고맙다 여기가 길이라고? 고마워 나 따라오는거 아니지 여기도 있어 길다라 쭉 가자 길다라 쭉 가자 어? 뭐야? 나 이동됐는데? 갑자기? 여기? 여기 뭔가 필요한가봐요 하하아 숨는 장소라 잠겨서 안되고 이건 고장났나? Vertical 너야? 뭐 나올거같은데? 뭐야? 흥? 새로운 빌런인가? 교습 중인가? 어디 가?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냐? 아이고 안광 저기에 걸리면 잡힌다는 거네 여기 안에서 오르골 챙겨서 저게다 끼워야 되나봐 무용실 이용시 주의사 무용실에 들어갈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수칙 수석 무용수가 가장 앞에서 연습하고 있을 시 지시가 없는 경우 함부로 움직여선 안된다 만약 무단으로 움직여 수석 무용수의 연습에 지장을 줄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예, 그러하지요 조심해야겠고 연습 중이야 지금 조금방 뭔지 알겠지? 어? 움직일 때가 있고 안 움직일 때가 있는 거야? 아직이야 움직이지만 혹시 몰라 대기 대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지금 위험해서 안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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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챙겼어 나갈때만 조심하면 돼 오 숏컷 너무 좋고 나이스 여기다 끼우면 돼 어 이건 안되네 도망치라고? 예 여기로 도망친거 맞겠지? 숨은건가 이건? 여기로 가야되나봐 문 됐다 어 여기 연출 좋았다 그치 팔레리나 아이씨 아이씨 아 뭐야 다같이 이렇게 재수없는 표정으로 하고 있어 뭐? 자기가 하겠다고? 갑자기 기세등등해졌네 너의 힘을 보여줘 오알베 도망가 도망가 이 미친 오알베 먼저 도망갔네 어? 문 열어준 게 아니었어 도망갈려고 한 거였어 이 개자식 아... 잠시만... 아... 잠시만... 너는 안 울어 이곳 공연의 손실은 선택하자 우리 여기가 어디서 선택하자 여러분이 가능한 기회 잘 참고하자 와... 와... 아... 아... 그만 웃어 좀 보게 발레 기말 공연 수석 선발 이거 뭐야 한 명만 잘했네 자매 중에 한 명이 잘해가지고 얘는 시샘 났네 맞지 이런이러 소원 빌려고 했나?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지? 맞은편에 있고 싶은데 그건 안 되는 거 돌아가야 돼? 여기 넘어가서 뭐 얘 데려와야 되나? 어? 웃는 가면 화난 가면 아 이거 다 챙길 수 있네 가면을 가까이 가니까 가면이 뭔가 힌트구나 슬픈 가면 자 그럼 여기다가 웃는 가면 맞는 걸 넣어주는 거네 이런 연습이 있었어 어? 그렇기에 이런 실력을 가진 거지 아 아니네 동생 시점이네 응 동생 시점이야 여기 넘어가서 화난 가면 어 나 줘 또 something 챙기는 거 아닐까? 아니 슬픈 가면 저 뭐라 적힌 builders 애들이 너무했네 만년조연 아 아 어디야 왕도예 새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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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신 그래서 언니가 막 죽는 거 아니야? 수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잘하는 애가 없으면 되는 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해버린 거 아닐까? 뭐야, 멈췄어. 오, 뭔 생김. 어떻게 됐을까? 엘리베이터. 어,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맞아, 찾아야지. 5할매 어딨어? 네, 앉아있을게요. 무용학과 기말 공연 관람시 주의사항. 공연장에 입장하기 전 주의사항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용수가 공연할 때 접촉하지 말아주세요. 공목이 끝나기 전까지 출입구를 닫아주세요. 무용수의 시야에서 함부로 움직여 공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세요. 시야에 걸리지도 말고, 접촉도 하지 말고. 어... 약간 더 빡세지려나, 여기? 여기 공목들이 나와있네. 여긴 뭘까? 안 열리고. 문 닫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봐.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안돼. 아, 뭔가 어려울 것 같다. 여기. 어, 머리다, 머리. 찾았어. 문 닫았냐고? 알아서 진행되지 않을까? 사고 났대. 진짜 죽었네, 그러면. 잠시만요. 루소시 연출자 띠예홍 단라이더 연출추모 근데 모션이 진짜 좋다 그치? 잘 만들었어 이런거 보면 참 씁쓸하다 화이트데이 2 생각나서 그 게임도 이정돈 나왔어야 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진짜 이랬었나? 발레리나의 습성 귀신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시야 내에서는 잠시 이동을 멈추세요 귀신이 고개를 돌릴때 적절히 거리를 벌리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 어려울 것 같은데 연출 지장 중심 연출 지장 중심 연출 지장 중심 아 이런 잠깐만 아 나 지금 시야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퀄리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 하나 끝났나? 올라가야 되나? 아 아냐 못 올라가 막혔어 저기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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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아! 와 앞에서 나올 줄 몰랐는데 와 야 여기 빡세겠는데? 하나 깬 걸로 해준건가? 오 다행이다 아 너무 가까웠어 아이고 잠깐만 이거 너무 가까운데? 어디야? 아니 안 보이잖아요 안에 안 보인다고요 자 여기 가만히 있어 여기는 가만히 있는게 나을 것 같아 가만히 있어 자 다음 이게 얘가 고개 돌리는 거 예측을 못하겠어 이렇게 피해야된다는 거잖아 안 볼 때 말이 되냐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고요 와 가까웠다 진짜 와 가까웠다 진짜 와 가까웠다 진짜 와 여기 잘 만들었다 진짜로 1편에 비해서 진짜 퀄 많이 올라갔네 와 여기 연출 너무 잘 만들었는데 화이트데이 2 진짜 우리나라 공포게임 대명사 IP를 공포게임 대명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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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두각시였네 꼭두각시 지가 요스 요스 찍었어 꼭두각시였어 인형극이었네 인형극이었네 응? 노딱 받을 뻔했네 나만 이런 장면 나오면 노딱 준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완성해서 끼워주면 되는건가 어머나 엉렁 날씀 싹 롸이 수ön 롸이 내 표현된 다른 세상 언니는 진짜 시원히는 잘 안식해 잘 만들었구만 혹시 챙기는 거 있나? 그 괴소... 신현재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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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얘는 그때 빙의대여였었잖아 저기 있나봐 하이로! 유하이로! 听不见? 불가능하여, 이렇게 크다 하이로! 하이로! 유하이로! 왜! 여기 여기! 该不会... 中邪! 鬼上身! 그래 맞아 너희对다做什么? 안 돼, 안 돼! 너도 아까 그랬어, 인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좀빛의 곳을 찾아봐 여기 있는 곳은 어디야? 너는 이렇게 오래 지나도 모르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넘어갔네? 아, 하이로 시점인가 보다 지금 시점 바뀌었다 처음에 촬영했었을 때 검은 마법사? 걱정하지 못해야影 시점인가 조近 X end 고 Jupiter 한적Lord has become security 고맙서 다 어디갔어? 진쌍! 부진아 부진아 어디간거야? 얘들아? 얘들아? 뭐야? 도망가야되나? 어 쉣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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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야돼 엘리베이터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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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등주면 좀 빡셀 것 같은데 어려워진다는거거든? 남마디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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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거절한다! 으아 내려도 되는 걸까? 너무 놀랐어 여기 진짜 학교에 있어요? 진동 감지 호원등을 사용하여 탐색을 진행할 시 주변 환경에 재현 가능한 흔적이 있을 경우 진동으로 반응합니다 밝은 데 먼저 가는 게 나으려나? 혹시 몰라 한 바퀴 둘러보고 뭐가 없구만 뭐야 사람이 계속 죽는데 누가 계속 할 수 있겠어 여기서 사람들이 죽어 나갔나? 향로 저기 음기가 있네요 음기 이게 또 쪽지 같은 거 오래된 수기 스승님께서 돌아가셨고 저흰 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문명은 정해져 있으니 결자 해지 해야 합니다 안남궁의 대제자가 당시 호원등에 관해 직접 쓴 내용 호원등은 우리 진궁의 보물이며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선승께서 말씀하셨듯 이 보물은 영혼이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며 방향을 안내하여 진법을 드나들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사부님께서는 호원등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누차 당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호원등이죠 들고 있는 게 너무 의지하지 말래 엄청 의지해야겠다 애가 없으면 난 죽어 애가 없음 오, 팅커벨 길을 안내해줘 팅커벨 여기야? 교장실 조사 자신 귀öd 흠 시원숑의 개인편지 교장.. 선생님이죠 친애하는 스승 서교장님께 옌 슈원을 소개해드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는 서로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이니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죠. 새로운 학교 건물이 완공되는 그날 괄목할 결과물을 만나보길 기대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혼약은 성세되었습니다. 서교장님의 금지옥엽과 옌 건축가 좋은 배경을 지닌 선남선녀가 만났으니 이 동생도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결혼식에서 서교장님의 숙배를 기다리겠습니다. 어 깜짝아. 이거 뭐야? 어 이제 떡밥들이 나오나 봐라. 아버지. 너 정말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아무도 알아요. 아무도 알아요. 아무도 알아요. 휴우이. 너는 편지茫木. 이렇게 좋은 여자친구는 어디서 찾을까요? 봐라.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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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diyorum 마faивает. 너희를 만났을 사 marketing. splash당 pretty. father이. 너희. 저거 괜찮아? 어? 네? 어디 가는거야? 열쇠는 그대로 있네? 응접실 열쇠 대인관이 막 지어졌을 때 교장은 앤 슈원에게 임시 건축 사무실로 응접실을 사용하도록 해주었다. 풍수석 득도한 고승의 마지막 피가 묻은 귀한 돌이라고 하지만 모양이 무척이나 괴이하다. 이거 무슨 머리 찍은 것 같은데 이거? 응? 응접실 어디있어? 어 축하며 나오네 여긴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 금고 있는 거 보니까 퍼즐이 있나보네 앤 슈원의 러브레터 친애하는 쉬요의 아가씨께 당신은 유일하게 이 앤 슈원에게 어울리는 신부입니다. 당신이 내 사람이 되어준다면 평생토록 당신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12월 9일 그날이 되면 당신은 정식으로 내 신부이자 아내가 됩니다. 그날이 무척 기대됩니다. 12월 9일 1209 1209 자 1 2 0 천재 이건 뭐야 볏집인영 타인에게 저주나 주수를 걸 때 사용하는 집인영 인영 뒤에 저주하길 바라는 대상을 적으면 사슬로 해를 입히거나 대상을 조종할 수 있다 붉은 무늬 원판 으음 뭔가 끼우는 건가? 어 여기 뭔가 있네요 두꺼운 서적 난해한 건축기술을 다룬 원서 꽤 두꺼워 보이지만 막상 들어보면 의외로 가볍다 어? 안에 뭐가 있나본데 이거? 어? 안에 붉은 무늬 목탄 하나 더 있어 여기다 끼워주고 여기다 끼워주면 됐네 그 다음 이걸 돌려서 모양을 맞춰주는 거구만 맞지 이걸 빼고 여기다 넣어주고 이걸 빼고 여기 아래다 넣어준다면 와.. 아이큐 500 됐지 헉! 조용히 문이 열리네 누구 있습니까? 해골 혈진 비법서 해골 혈진 비법서 거의 실전될 뻔한 사악한 진법 술자는 원안을 품은 시체와 유골을 재료로 하여 피술자를 이용해 진법을 구성한다 피술자는 처참하게 죽어야 하며 그렇지 않았을 경우 시체는 효력이 없다 이 진법을 이용하면 끔찍하게 강력한 악귀를 만들 수 있다 악귀는 원귀와 음귀를 흡수할수록 점점 더 강해진다 아까 그 손의 정체가 이건가? 진법 아래에 예은 슈원이 남긴 메모가 있다 음향의 경계가 가장 적합하다 음기를 흡수할 수 있다면 음기는 혼돈의 문 앞에 모인다 만일 진법을 자신에게 사용한다면 땡땡땡 반드시 땡땡땡을 시도해봐야 개수작을 꾸미고 있었구만 진즉에 받더라면 풍수 나침반 음 이건 뭐 안되는 것 같구 사다리 아 뭔가 움직일 것 같이 생긴 것들 있네 응? 뭔가 계획이 있었어 예은 슈웅 1909년 3월 3일 이 책은 모두가 읽어버린다 비용 풍수 지정신술 세기다인관 변괴는 왜 이런 짓을 안 할까? 모든 일은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일은 이 만약 B3의 전설이 정말 진정신술 에서 을 이용하여 구역의 문을 이루어져 이를 위한 그리스도 은혜수웅 이런 일은 아유 연다建築스 문을 잃어버린다 아유 엔다建築스 아니구나 엔다建築스 아니구나 연다建築스 아유 경비인가? 미개야 여호시워 랄만올 우자우의 모에시베 총사 경비인가? 경비아저씨? 어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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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아유 이 시간이로? 아... 그때나가 너무 잘 알았다. 그때나가 너무 늦어졌다. 음... 이 시간은 없었고, 사랑해. 뭔가 알고 계셨던 걸까? 방금 본 장면은 뭐지? 안에 예은씨 고혈진과 난잡한 글자가 몇 줄 쓰여있다 가장 완벽한 진법에 땡땡의 가장 완벽한 술자를 더한다 왜 귀신을 두려워하지? 범인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으며 땡땡을 뛰어넘는 존재를 땡땡 대인관이 가장 적합하다 모든 건축물을 이용해 만든 역팔괴가 진법을 보죠 완전 미쳤구만 예은슈원이 설계한 대인관의 건축도 역팔괴로 설계되었다 역팔괴는 귀신을 가두고 음기를 불러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역팔괴에 죽은 사람은 유령이 되어도 그 안에 갇히게 된다 오랜 기간 동안 역팔괴 건물 안에서 머물면 사람의 정신, 기운, 영혼은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다른 진법이나 법술에 더해질 경우 그것들을 강화할 수 있다 하하 이게 저 어디로 가야 할까 나가면 되나? 아미는 거의 다 비슷하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중요한 날은 시간을 넘어갑니다 뭔가 반응이 있는데 이제 저 경비 유령 같은 거 피해서 가야되나? 응 모냥같은거 나왔구요 경비족이 앞에 지나간다 아이요 수이버아 공소싱크로 아, . . . . . 아 보건실이네 맞지 교환일기장 멋진 남편이 우리 이쁜 마누라 대인관에 혼자 있으면 외롭겠다 새 보건실 준비 때문에 고생이 많지 대인관이 다 지어지면 나도 전근을 신청할 생각이야 그렇게 하면 더 자주 당신을 볼 수 있을 테니까 고생스럽기는 매일같이 이곳까지 순찰 오는 바람에 하루에 몇 번이나 보는지 셀 수조차 없는데 후훗 다음 날은 하하하하 무슨 말이야? 너희도 잊지 않나? 오늘 우리 결혼周年 기념일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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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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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응 그럼 제가 먼저 떠나오세요. 바로 가봅지, 가봅지 봅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왠지 여기 아내 보여주는 이유가 아내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죽을 것 같은데 응? 헉 방금 뭔가 그런 연출이었어 나를 눈치챌 뻔했나? 미래와 과거의 콜라보레이션? 전화 네? 교수님, 요희는 요희는 전화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었나봐 상담 같은 거 네? 네? 거기 갔다가 안 좋은 일을 겪는 거 같은데? 복원쌤? 오른쪽에 괜히 향 이것도 거슬렸네 황종용의 손편지 꽃을 좋아하는 동료한테 배웠어 이번 꽃은 손질까지 해놔서 더 오래, 더 향기롭게 보관할 수 있을 거야 매번 꽃 이름을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까먹고 말았네 그래도 중요하지 않겠지? 꽃의 이름은 없어도 괜찮아 당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아주 그냥 로맨틱 가이였네 종용아재 음? 금술이 좋은 부부처럼 느껴진다 이건 뭐야? 여기 뭘 할 수 있나 나중에? 보기만 할 수 있네? 이란이란 이란이란 어? 댕댕아 이번엔 여기서 뭐해 또 뭐 달라고? 이게 뭘까요? 윗그럼틀 같은 거라도 해줘? 나 뭐 없는데? 잠깐만 아잇 있어봐 잡고 올게 딱 기다리고 있어 뭘 원할까? 우리 댕댕이 여기 위에 있을라 여기 위에까진 않았을꺼 같은데?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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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게 뭐가 관련이 있나? 이제 안 봐진다 나 갈게 뭐 주고 싶.. 아니 뭐 주고 싶어서 줄게 없어 뭐가 필요한 건데 말을 해 그러면 어? 뭘 줄까 뭐? 간식? 츄루 줄까 츄루? 뭐가 없는데? 나중에 보자 나중에 얻으면 뭐 가져다 줄게 나 혹시 몰라 구석 같은데 잘 보고 챙길 만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비투 가야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이 강아지를 아두고 어떻게 가냐고요 뭐 있는지 한 번만 훑어보려고 온 거지 없는 거 같아 미안하다 못난 나를 용서해라 정확히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챙길 수가 없네 과거의 단서 탐사 이건 설마 혈혼이 묻은 하얀색 하이힐 1960년 치정살인사건 현장의 유료물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던 피해자 시요의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혈혼이 묻어있는 삽 얼룩진 핏자국은 범인 옌 슈원의 잔인함과 무자비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혈혼 우리야 혈혼 혈혼 하이구 당신은 내 것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겠지? 당신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 현실이 없을까? 하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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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당신?!" 당신은 case 당신을 무엇을 하이구 당신이 kneeling 당신은 NT 보건 쌤 와우 이거 완전 개자식이었네 뭐야 어떡해 아 아 아 아 아 심쿵 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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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떡해... 어... 간지... 귀신의 방에 호원 등을 잘 활용하면 길을 막고있는 귀신의 손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없애! 얍! 여기여기여기 이잇! 아아! 아아! 게이지 안찾구나! 아아! 아아! 이거 찰때까지 존버해야 돼 어떻게 존버하지 근데? 이분 오시는데? 이분 오시는데? 잠깐만요 형님 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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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삼 지금이다 지금이라면 지금이라면 얍! 비닐 어머노루 어 야옹아 왜? 어 야옹아 왜? 여기서 버텨야돼 바닥 조심하구들 자 지금이다 얍 아 이런 젠장 아 여기 피할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여기 쪽에 유인했다가 천천히 무빙 한 바퀴 돌고 오자 게이지 지금 찼어 빠져 지금이면 충분해 마지막이다 이얏 슬픔레이브 에헴 엘리베이터 이 miejsce 에헴 Dragon 오컬로 에헴 을덕 鱼 오우 에레베이터로 이동됐습 어, 이런 응? 학교로 돌아온거지? 해냈을리가 없는데 메시지가 업데이트되어 메시지? 하고 다시 한번 네, 또 팁 없나요? 팁 한번만 더 해요 아, 이거 아까 했던 얘기잖아요? 끊으세요 아이, 끊으세요 끊으시라구요 아, 전편 주인공? 어, 진짜? 장난전화였어? 아, 문자도 한번 봐보자, 문자 첸 런지에 감독이죠? 아, 데이트 신청했네 공포영화 보러 가자고 어? 뭔 소리야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다 봤던 것들이네 여기 그 누구 나오나? 기자로 왔던? 아나운서였나? 뭐야, 퓨스 와아 이거 뭔가 짤 생각나네 야호, 와아 후으으으 뭔지 알지 퓨즈 어디다 끼우는걸까 돌려놓으면 되나? 안대로 지도 방영실에서 어 여기 뭔가 있나보네 놓쳤나? 저기쪽에 퓨즈 끼우는 데가 있으려나? 이거 뭐야 풍선 빨간풍선 제작자의 장난기 어린 개성이 드러나있다 왜 이 풍선이 과 건물 안에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갇히고 들어올만한 물건은 아닌것 같다 풍선... 뭐 도전과제 같은건가? 여기에 뭔가 있는거 같은데? 지도보면은 여기다 이 셔터문 퓨즈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분실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매번 도난당하기 전 CCTV가 빨간풍선에 가려져있었습니다 하구 여러분께선 재미로라도 이런짓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만약 긴급수리가 필요할 경우 해당 규격의 퓨즈는 상영실에서 임시관리하고 있으니 직접 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퓨즈... 게다가 이거 딱 맞춰주는거겠구만? 노란색은 노란색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오케이 오케이 아 천재 막힘이 없다 아주 막힘이 없어 응? 양성보호... 양성보호... 컴퓨터실 컴퓨터실르데... 문 열릴까요? 챙길만한게 있나? 라이젠CPU 이거... 이거 왜 여기 광고인가요? 라이젠? 암마 깜짝아 어... 전작 컬렉션에... 아...갑자기 PPL나와버리네 라이젠... 자체게임 홍보 BL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보이스 러브 온 에일 어디까지 가는거야... 보건실 안열리고 여기도 안열리고 체크포인트 떴다 어? 소리의 근원을 찾아라? 내 핸드폰이 아니네? 어... 누구꺼야? 웅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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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headed 엔소유 어? 엔소유 ELO 엔소유 네 leaders ¿ Mustия 엔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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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시ruct 중 엔소유 응 내가 찾아줄게 그래 여기야 딱 여기구만 기자를 찾아라 여기 데리고 들어갔나봐 정체불명의 핸드페인팅 황종용이 그린 그림 팔각형 방과 석탁이 그려져있다 밀실이 대인권 어딘가에 표시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곳이 존재할지는 알 수 없다 숨겨진 밀실 같은게 있는건가 거북이 그림이 양쪽에 있고 중앙에 문 같은게 보이네요 그 꽃이잖아 이거 아내한테 좋다 피.. 피 묻어있어 뭐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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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대체 죽어서도 그저 로맨틱 흠 종용하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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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보면 다 같은 시간대야 그지? 기자가 온 날 그리고 뭐 동아리 애들 있고 흠 맞나? 흠 풍수학 서적 전통적인 현학 풍수학 서적 몇 단락에는 밑줄이 그어져있다 음력 7월 초하루는 귀문이 열려 혼귀들이 현세로 돌아오는 날로 음기가 유난히 더 짙어진다 음력 7월 마지막 날이 되어야 귀문이 닫힌다 1960년 국력 8월 22일은 음력 7월 1일이다 그게 귀문인가 봐 음기가 유난히 더 짙어진 그런 날이 이건 뭘까요? 뭐가 체크되어 있는데 동그라미로? 캠퍼스 치정살인사건으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 교사 탐모씨 제자를 지키려다 희생 밤 12시 흉악범에게 잔혹하게 살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iction일까 뭐야 걸린줄 알았네 음 헬스에 대한 의욕을 북돋아주는 포스터 내 몸과 좀 비슷하구만 뭐 챙길만한거 없나? 낡은 부츠 어? 안에 뭐가 있는데? 로또 복권 장화 속에 숨겨져 있던 복권 추첨 후 까먹고 안 버렸는지 추첨조차 까먹었는지 알 수 없다 여기서 뭐 해야돼? 뭘 놓쳤나요? 여기 목적이 뭐야? 기자를 찾아라 여기 기자가 어딨어 기자님? 기자님 살아도 계세요? 여기 계세요? 기자님? 여기 계십니까? 설마 포스트위치? 헉! 시간 12시 12시 아닐까? 자정? 8월 22일로 맞춰주고 이거 위에 걸 12시로 바꾸는 거 아님? 같이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오 열쇠 보건실 열쇠 열쇠 챙겼어 이거 원래 있었네? 가오의 염주 추건과 봉헌을 통해 신의 축복을 받게 된 염주 악한 힘을 맡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탄 진메이의 손편지 종용에게 저번에 준 팔찌를 차고 있는 걸 보니 엄청 기쁜 마음이야 당신이 이런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신의 가오가 있는 것이 아예 없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 또 편지 부탁해 이제 당신 차례야 아내의 진메이 아내의 진메이 아내의 진메이 아 깜짝아 사람 누워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건실로 가면 되겠구만 쭉 가면 돼 아내의 진메이 아이 뭐야 콜렉션 어? 여긴? 여긴? 막기 전인가? 원래 막혀 있었던 데였는데 피로 물든 사원층 렌슈의 사원층 여기 끌려갔나봐 내가 볼 땐 무조건 죽었는데 이거 꼭 가야되나요? 낡은 교환일기장 아내 글 고생스럽기는 매일같이 이곳까지 어 이거 봤던 거잖아 당신을 볼 면목이 없는 남편이 당신의 가오 덕분에 이렇게 깨어날 수 있었어 당신을 기억하고 우리의 지난날을 기억해 복수를 할 수 없어서 최소한 당신의 성부를 도와주고 싶은데 차마 내가 어떡해 고민이 많은 남편 음과 양은 퓨리일체가 되어야만 해 단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돼 방법은 있지만 나의 어엣뿐 안에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설마 살아있는 기자를 이용해서 응? 오래된 노트 고뇌하는 남편 학교에서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이 문을 봉인했다 그때의 전자기기들도 망가져가고 있고 노화화된 방화문은 다 망가져서 퓨즈가 하나만 남아있을 정도다 그것만을 이용해 문들을 오가려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언젠간 그것마저 망가져버릴지도 모르지 시간이 흐르자 처음에 무명화들도 썩고 시들어간다 아름다운 아내야 당신의 평안을 위한 새로운 무명화를 가져다주지 못하는 날 용서해 주길 학교 안에다가 설마 이런 어? 숨겨진 밀실을 만들어 놨나 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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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스틱? 갑자기 조용히 뭔가 나올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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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뭐 나오나? 아니 엄청 대담하다 소리 났다고 이거 위에 확인하려고 여기 머리를 넣어 어 오랜만이네 무명화 자세한 탐색을 통해 숨겨진 무명화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목이 부러진 귀신의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자 뭐 해봐 전자부품 자 셔터문 전자부품 재사용하여 셔터문 열 수 있습니다 여기 약간 좀 복잡하네요 방식이 이거 활성화 했잖아 왜 저기 랑가 어그로 끌려 가야지 바로 오고 바로 오고 가지고 있니? 없니? 갈게 저거 안에서 뭐 해야되네 여기 안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돼 잠깐만 가기전에 이게 필요하니까 챙겨서 넘어가가지고 저기 안에서 끼워주고 넘어가서 오케 여기 넘어가서 여기 넘어가서 오오오 물렀거라 아 퀴즈가 없어 저기는 끼울 게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가 없어 하나 찾아야 돼 하나 찾아야 돼 하나 찾아야 돼 하나 찾아야 돼 오...샛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나이스 모빈 쑦... 여기로 가고 쑦 가성 쑥 넘어가고 다시 넘어가서 저 곳에 지금 미쳤어 지금 가야돼 어 됐다 휴 어 그래 이거 열어주세요 어 어 살아있네 어 뭐야 이걸 살았어? 어 빨리 도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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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서 하지 않았어? 갑자기 왜 침착해졌지 분위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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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뭔가 다운 것 같은데 고고고고 그 왕鼎鼎 그 왕鼎鼎? 그래서 그 왕鼎鼎 제가 제거에 친해진 그녀는... 그 왕鼎? 그 왕鼎鼎? 그 왕鼎鼎? 그 왕鼎鼎의 왕鼎은? 그 왕鼎鼎은? 그 왕鼎鼎의 왕鼎은? 그녀는 분명히 많은 고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왕鼎으로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근데 보통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어? 여기 아까 거기 아냐? 이미지 봤던거? 거북이 거북이 너만 오면 고 어 빨리 와 팅팅아 너만 오면 고 계속 진법에 들어가라 오세요 얼른 달려 원어지나? 원어지나? 아 이게 뭐 나올 것 같다 지금 등장하기 딱 좋은 분위기인데 뭐야 퍼즐? 말씀을 하세요 저 여기 뉴비라고요 예? 안 도와주실 거예요? 오 기이한 조각상 다른 각도에서 불빛이나 등불에 비추어 보면 서로 다른 형태의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걸 여기다가 음 이거를 딱 회전해가지고 위치를 맞춰주는 거겠구만 오케이 갈까 당신도 여기 처음 오보지 이거 이거 여기 내가 안내하는 것 같다 지금 뭐 하는 건가? 여기도 있네? 어 뭐임 아 여기서 하라고요? 아 비켜보세요 아이씨 오오 간지 어 그거 누군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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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마? 건마 없어 아 아 원래는... 응 너가 전혀있고, 너가 계속 쫓겨나가. 너가 다시 찾기 전에 너가 전혀있게 됐다. 모르겠지, 전셜과 우로를... 너희가 전혀있게 됐다. 아, 핸드폰이... 너희가 전혀있게 됐다. 너희가 전혀있게 됐다. 어떡해? 우리는 바로 연로를 찾으러 왔다. 아... 저희는 영화가 있었다. 너희가 전혀있게 됐다.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숙명을 볼 수 있을까요? 응. 또 다른 문을 볼 수 있을까요? 내가 가서 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아. 볼 수 있을까요? 아, 여기 남아주세요. 왠지 여기 퍼질방 같아요. 도와주세요. 머리를 같이 쓰는 걸 도와주세요. 제발. 어, 뭐야? 뜯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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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무슨 소리? 어? 뭐야? 아이고. 어, 넘어갔네? 다시 애들 시점이야. 어, 얘 얼굴은 처음 보어? 어? 누구 닮았어? 어, 손톱 떼 뭐야? 롤렉스? 어? 아, 손이 왜 그래? 네. 이제는 왜 말썽이야 이거 이거 우할베역 아니었어 원래? 저런 이런 행동은? 아 아 아 그래 가자 얼굴 좀 자세히 보자 잘생기 가자 벽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의미지? 뭘까? 어떤 걸 봉인해서 응 봉인한 것 같네 오케이 기도를 하고 있네 아까의 그림은 그리고 이 건물에 이 건물에 확실히 이 건물에 이 건물에 이 건물에 이 건물에 그 건물에 그 건물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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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에 얘네들도 여기 왔네? 아 다른 데인가? 약간 느낌이 다르네 캔들 스너퍼 이거 아까 그 불 끄는 거잖아 촛불 모든 촛불 끄기 여기 왜 안 되는 거야? 이거だめ 왜 안되는 거야? 아 어 순서다 순서 순서가 있네 여기 일 아 어 잉 이렇게 생긴게 1번이야 중간꺼만 비어있는거 이거 먼저 꺼 그 다음에 2 3 3줄 줄 3개짜리 여기 그 다음에 1 2 3 띵띵 2 이거 띵띵 2 그 다음에 사 사저거 띵띵 띵띵띵 띵띵띵띵이 거 그 다음에 오 오 이거 띵띵띵 띵띵띵띵 THERE 띵띵띵 됐다 퍼즐계의 신이라고 불러주시겠어요 와우 칭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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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얼필 칭얼 말하는 거야 칭얼 Gonna town 칭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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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from staff 칭얼 xp 우리는 그를 제거해보려 했지만 오히려 삼켜지고 말았다. 사부님은 이미 너무 늦었다고 악귀의 힘이 완벽에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셨다. 호언등은 우리 진궁의 보물이지만 악귀의 습격을 받은 사형들은 모두 호언등이 끝까지 우리들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전화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아 얘 전화도 봐야지. 삼촌. 아우 아주. 친절하게 생각한다. 수고? 이 시간에 너 왜 안睡어? 아이고. 너는 왜 안 들었을까? 괜찮아. 빨리 떠나. 어? 삼촌은 뭔가. 수고! 수고! 알고 계셨나? 이게 집안이 그거라 했잖아 우쯔 난. 맞지? 집안이었는지 삼촌이었는지. 좀 그런 거에 관련된.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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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켜. 나 알지. 머리. 야 비켜. 박치기 해줄게. 어? 왜 안 비켜. 나 박치기 개센데? 야 어떻게. 비켜봐봐. 어 이거 뭐지? 깜짝.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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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도. 아. 쟤리 문은 가려. 연시 캐러고 쥐. 쟤리! 그래 다음에 보자. 밝은 거 보니까 아주. 괜찮네. 듬직. 하네. 응? 여기 내려가는 거 맞을지. 뭐야 아 나 지금 뭔가 발동해서 안될 좋은 아이템 하나 날린 느낌인데 아니겠지 아 여기도 있네 스태프 사용 매뉴얼 비상 통로를 열기 위해선 다량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측벽에 스위치를 켜 A구역과 B구역으로 통하는 전동문을 개방 A와 B구역의 제어실에서 A 및 B구역의 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전력을 비상 통로로 집중 오케이 그니까 그렇게 하래 이건 지금 딱 하면 안돼 양쪽에 거 해서 어? 봐봐 이렇게 싹 하면 안되죠 오케이 다니면서 삭삭 해줘야 돼 손잡이는 반대편에 있어 저기 넘어가야 되네 반대로 죄다 반대편에 있는데 아직 안되는건가 앗 빠 깜짝아 아이고 씨 하하 얍 무적의 소환 소환 무적의 소환이래 생각이 안나네 뭔가 간지나는게 있었을텐데 왜왜왜왜왜 띠다 묘지 야과라밍 어... 잠깐 스턴... 걸리게 했나보네 어... 잠깐만 빠르다 쑤... 쏙 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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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아니지 아니 쏙은 쏙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바로 런 아직 멀어 멀리 있어 한번 묶어두고 가자 얍 무적의 소환 하나 했어 그지? 또 다른 길 아아아 어 걸린 줄 알았네 와우와우와우와우 무적의 소환 됐어 하나만 더 하면 돼 하나만 더 반대쪽에 있을 거야 아 아 잘못 왔다 아 형님 잠깐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으하아아아 무적의 소환 반대쪽 미리 무적의 소환! 무적의 소환! 아니 일기! 일기! 반대쪽에 거 아직 작동 못 시켰는데? 뭔가 있었는데 볼 시간이 없어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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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마지막 무적의 소환! 아니 여기 오셔야지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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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나이스 무적의 소환! 아 무적의 소환 하나 더! 여기 뭐 없나요? 이런 젠장 여기 아니었나? 무적의 소환! 무적의 소환! 에이 이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아닐까? 아 여기다 여기다 일단 밀고 여기 됐어 마지막 겟임! 고! 고! 레디 고! 수댁!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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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같이 다 놀라 어찌어찌 잘 풀었구만 심층탐색 어딨어 첸 어딨는거야 아 여기도 뭔가 나온다 분명 100% 여긴 무슨 퍼즐이지 오행석판 자연계의 오행관계를 묘사한 석판 오행은 풍수와 진법에도 자주 사용된다 목은 토를 이기고 토는 수를 이기고 수는 화를 이기고 화는 금을 이기고 금은 목을 이긴다 오케이 이해했어 이걸 이용해서 뭐가 이기고 져야 된다는 거겠지? 자 어 여기 이렇게 깃발들이 있네 그거를 이제 해야돼 그니까 깃발을 먼저 얻는게 중요하네 깃발 챙기는 거구만 맞네 맞지 다 챙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둥마다 색깔이 있잖아 이거 어? 이기는 색깔을 넣어주면 되는거야 자 자 퀴즈 빨간색이 뭘까요? 빨간색 불은 뭐가 어떻게 될까요? 자 불 화는 수가 이기겠죠? 수 수 수 수개림 뭐라고 했냐고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자 여기 이거 여긴 뭐가겠어요 예? 여긴 화 화 나무 목 어? 자 여기는 뭐겠어요 해안색은 뭐겠어요 바로 금이죠 금 자 마지막 이거 여기다 해준다면 자 여기다 해준다면 엑셀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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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왜왜왜 왜왜왜 왜왜왜 뭐야 이거 완전 검은 마법사 아니냐고 도대체 응? 아까 그림이랑 약간 반대같은 느낌이네 뭐하는게 의미 여기다 봉인해뒀다 이런 느낌이냐 에헤 에헤 아 으어어 이준쏘쏘쏘쏘 뱅쏘쏘쏘 에헤 그래 아빵뱅쏘쏘쏘 하하 진성 야 빨리 진성 헥 설마 나도 알려줘 어? 아 달려갈 준비했는데 전화 오면 뭐해 어떻게해 분위기 팍 식었네 아 전화 끊겼나? 아 그니까 이해했어 지금 와 미쳤네 전개 이해했지 여러분들 아까 어? 벽화보고 이 우할배도 이해했는데 우리가 이해 못하면 되겠다 이해 못하면 되겠어? 그래 4명이서 봉인해야돼 응? 오! 여기있네 천정! 어 왜 여기선? 네 크어 허 어 케이oga 어 케이거 잔인це 잔인지어 야 뭐? 어 responsibilities 뭐야 최준보스 올라 도망가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 직진 그래 왼쪽 어 쉿 축하 여기 무적의 소환 자 일부러 데드신 한 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이제 안 보여줘도 돼 여러분들 데드신 봤으니까 이제 그냥 수월하게 해요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갑니다 데드신 보여줬어 매너 해줬어 여러분 궁금할까봐 주가 당황하지만 무적의 소환 무적의 소환 무적의 소환 무적의 소환 무적의 소환 무적 잘 봐야돼 무적 무적의 소환 무적의 소환 그래 그래 어 너가 가는 줄 알았네 순간 얘가 가는 줄 무적의 소환 안돼 안돼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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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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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 뭐야 헐 어떻게 되는거야 그러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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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oes 빨리 미안해. 미안해. 다시 과거 시점이네? 내가 죽을땐... 너의 손자, 너의 손자! 난... 구해줬네. 구해주려고 했었어. 다시 시점 돌아온가봐. 내가 너 Menge 가게 할게. iov." 나의 손자들에게도 상관없어. 너의 손을 넘겨냈던 것 같아. 진정으로 갈라. 당신은 우리의 손자입니다. 진수완... 우리는 다시 도망가야 돼? 우리는 다시 도망가야 돼? 만약에 다시 도망가야 돼? 교관... 왜 이렇게 도망가야 돼? 왜 이렇게 도망가야 돼? 교관... 왜 이렇게 도망가야 돼? 네가 생각해봐. 이것은 네가 생각해봐. 교관... 만약에 도망가야 돼... 아니... 뭔가 숨기고 있어. 왜, 미인이다. 미니의 생각도 너무 간단해! 하... 하이라... 지금 당신의 마음이 너무 불쌍해. 당신이 너무 충동해. 당신은 어떻게 도망가야 될지?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나를 도망가야 해.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잊고. 당신은 정말 생각해봐. 당신은 다시 찾아봐. 당신은 당신은 당신을 생각해봐. 당신은 당신을 생각해 봐. 그래 더 이상 멈추기 싫어 그냥 집에 가자 喂 너는 어디에 워쟈어? 저는 워쟈어 다 행복해 하늘아, 너는 어디에? 우리 같이 찾아봐 네 너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교관은? 하하 하하 B3로 이동?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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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3로 가는 길이 어딜까 여기도 아니고 B3 그래 길 찾기도 어려운데 그냥 집에 가자 어? 여기구만 그래요 결심했습니다 같이 가죠 오케이 네 고 할 수 있어 안 할래요 그.. 생각이 틀었어요 이런 곳일 줄 몰랐습니다 올라가시죠 이거 요우이잖아 요우이 아이 팅팅 팅팅 팅 황팅팅 황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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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아 저 정우아 그래 갑시다 마음 굳게 먹어야 될 거예요 이 앞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남겨진 페이지 사부님께서는 악기를 봉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다 누군가 원한다면 하지만 문 뒤에 있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 없다니 사부께서는 일단 문을 열면 반드시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학교 측의 악기의 봉인 강화에 협조해달라고 하는 수밖에 이만하면 된 거겠지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갈 순 없어요 아시겠어요? 종용아재 겟임 어 뭐야 언 아니 언제 남겨진 페이지 그들의 말로는 등을 지니고 계속 문 뒤로 나아간다면 음향의 혼란스러운 기운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문만 찾는다면 돌아올 수 있을 텐데 누가? 누가 알고 있지? 여기에다가 뭔가를 맞춰야 되는데 없는디? 있으세요 혹시? 오는 길에 놔두고 왔나? 아 여기 여기 있구만 쇠기진과 함께 이 봉인은 얼마간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봉인이 약해지기 전에 누군가 문을 연다면 좋으렴 갑시다 이것도 딱 그 모양으로 맞추는 거겠구만 Got it 연출 미쳤다 학교에 근데 이런 저就是最后의 방법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言舒文 已经不是杨间能处理的东西了 잉양互为表里 缺一不可 我会跟你一起把门打开 千万记住 你要把灯拿好 无论发生什么事都不要放开 我知道了 这里就交给你了 其他的我来准备 好 왠지 종용 아저씨 마지막에 응 왠지 느낌이 这个雕像好像少了什么部分 该不会其他地方有线索 어디서 챙겨오는 걸까 내려가서 양쪽에 뭐가 있겠구만 여기에서 뭐 하는 거네 뭐야 나오면 죽어 나오면 죽는다 나오면 죽는다 여긴 뭘까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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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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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더치 잡기 할 때가 아니었어 什么什么 什么什么印记 跟机关有关联吗 OK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마켓 돌면서 뭐 하다보면 뭐 되겠지 그지 OK 할 수 있어 여기도 뭐가 있구만 얍 챙기는 건가 아니었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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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빠를 너무 빠르 샘 너무 빠르 샘 님아 천천히 와 주 샘 아 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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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저 철문을 열어야 돼 어딘가에 뭔가 있을거야 여깄다 오케이 꺼져 꺼져 오 망채 여기도 있어 예앱 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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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져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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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또 어딨어 찾아와서 죽여야돼 아마 그런거 같애 어딨니 어딨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children 여깄다 뒤져 해치웠나? 하나 더 있나? 아직 남았나? 여깄다 여깄다 법기를 획득하래 법기 보통 이런건 센터에 있게 마련이지 엑 뒤져라 센터에 없나요? 센터에 뭐 없습니까? 어 형님 빨라요 천천히 천천히 오 여기다 법기 제청의 눈 특별한 에너지가 담긴 돌로 만든 눈동자 혼돈의 문에 있는 제청 신수상에 끼워넣어 완전하게 복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설에 따르면 제청은 선악을 비추어 죽어 슬기로움과 우둔함을 살피며 유명지부 지장왕 보살의 좌하 신수를 알려져있다 오케이? 아우 쉣 어 됐어 어 됐어 어 한쪽 끝났어 저쪽으로 가 Wasn 크으으으으으ước 나는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잘할거야 여러분들 ó 응? 아 저 막힘이 없구만 핼웩! 어 등불 안돼 кр 안드에에에에엥! 몹빙? 공인된 육신을 획득해라 강력한 뭔가가 필요해 이거다! 고고고 고고고고 당황하지마 수타가 당황하지마 너가 이길 수 있어 상대 별거 아니야 덩치만 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좋 저주의 심장 순간 어 깜짝아 아 저기로 가는거구만 오케이 이제 끝이다 이제 끝이다 조금만 더 빨리 해치웠나? 좋구만 이제 양쪽 다했어 모든건 끝났다 개꿀 빨고 오셨구만 조명아재 비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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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교 1이랑 스케일이 비교가 안된다 퀄리티랑 연출이나 뭐 그치 정의야 흠 어 뭐야 잘가라 애소민 종용아재가 들어갈거야 괜찮아 걱정하지마 종용아재가 지금까지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 예 어르신 음 맞습니다 구구절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佛珠给你 多少可以保護你 有这护原灯 我们就不会迷路了 走了 有这护原灯 聪明 那个 뒷부분에 뭐 나오려나 쿠키까지 누구 시점이지? 기자 有这护原灯 有这护原灯 准备好了 等你来 好 应该说 没什么 你不想在这护原灯 你不想在哪里 你不想在哪里 还有什么 你不想在哪里 你不想在哪里 제발 뒤에서 퀴치어 끄는 소리 들리고 체는 앉아있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吴同学跟我说的 而且我本来就打算找时间来一趟 很难受对吧 所有人都认为 全同学只是失踪 그래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 맞네 자 지금 게임이 끝이 난 줄 알았는데 멀티엔딩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음향의 경계 마지막 심장을 얼었던 곳에 가면은 여기서 쭉 가면 심장을 얻잖아 거기서 등불을 못 쓰게 계속 때려가지고 하면은 다른 엔딩이 나온대 자 여기서 심장을 챙겨주면 이제 됐어 근데 지금 등불이 보면 약간 금가 있잖아 여기서 개패 패 패고 일단 좀 더 게이지 차면은 더 때려 오케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어 대기에 얘 멍청이라서 못 넘어오네요 최종 보스 이것도 못 넘어오네 이게 최종 보스? 자 이제 게이지 다 차갔지 이제 곧 있으면 고 바로 또 때려 뚝배기 오케이 오케이 오 깰었어 그럼 이제 이제 더이상 등불 쓸 수가 없어요 과연 마지막에 이거 종용화재가 들고 들어가잖아 어 어 못 들고 들어가나? 안 돼 조용화재 조용화재 자 빌런이 잡혀서 들어간 데까지는 똑같애 하지만 이제 등불이 없어 어떻게 해 어 다르네 아닌가? 어 다르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요 이제 내가 들어갈 차례입니다 으으 종용화재야 당신은 늙었잖아요 젊은 내가 들어가야지 바알라 글쎄리야 음 응 남은 믿어요 과연 아... 이렇게 그냥 끝이야? 마지막에 그러면 다른 거 나오려나? 그럼 이거 누구 시점이야? 기자? 맞네 하이로가 없으니까 그냥 기자만 왔네? 우할베만 남았나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하...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와요. 역시... 사업 다치나 멈 cocoa. 응. 지금 어디서 가게 올까요? 아니, 아, 모르겠어요. 다치고 갈 수 있을까? 이제 우리도 다치고 갈수록 마침냄이의 위원이라고요? 절친이 다에 잘 죽이였나... 네, 다음 원 cherub의 정보로? 깜찰나. 그리고, 홍 habona의 이야기. 다치고 하늘을 등장하고. 찐하니 왜 이렇게 눈동자가 맑아진 거 같냐? 엄청 찰든 거 같아 친구들 다 죽어가지고 왜 이렇게 쓸쓸해 보여 이제 끝인가? 어? 뭐야? 주차장으로 돌아가기? 어떤 결말일까? 궁금하다 뭐 나올 거 같아 왠지 큰 거 오나? 뭐지? 어? 왜? 이게 뭐야? 이게 어떤 의미야? 3편 예고인가? 게임이 진짜로 연출 퀄리티가 전부 전작에 비해 엄청 잘 만들어진 거 같네요 멀티엔딩까지 존재하고 이럴수록 우리나라의 근본 공포 게임 화이트데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정말 재밌게 잘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göre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